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은숙입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는 오실러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컬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오실러스코프를 이용한 캔과 캔FD 측정 및 분석 방법을 데모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 기술전팀 오창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캔과 캔FD에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오실러스코프에서 직접 어떻게 디코딩을 하고 매조먼트를 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디코딩 오실러스코프 데모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일단 여기서는 캔이라고만 썼지만 캔과 캔FD 모두 다 적용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캔FD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캔하고 캔FD 시리얼 디코딩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샘플링 속도는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디코딩을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아이디를 검색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서칭이나 또는 필터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방법 그리고 또는 내가 지정한 아이디와 또는 그 아이디에서 특정 데이터 범위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스코프 화면에 적절하게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에러 프레임을 어떻게 포착하고 또 기본적인 그 아나로그 신호하고 캔 메시지 또는 캔 메시지와 메시지 사이의 어떤 측정들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 하고 피지컬 레이어의 신호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캔 메시지 안에 있는 특정 시그널의 데이터들을 로깅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웨비나를 듣고 제 데모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캔에 대한 또는 캔 FD에 대한 트리거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디코딩 그리고 기본적인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측정들 그리고 또는 캔 메시지 안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들을 아나로그 신호로 뽑아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피지컬 레이어의 아이 마스크를 측정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캔하고 캔 FD를 비교했을 때 캔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0년 전에 발표가 됐고요. 보시에서 공개를 했고 2012년도에 캔 FD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비츄레이션 필드는 그대로 놔두고 데이터 필드를 최대 64바이트까지 늘리고요. 그리고 전송 속도도 최대 15메가로 되어있는데 현재 맥시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마 5메가 BPS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캔 FD 프레임을 열어봤을 때 아이디, 기본적인 아비츄레이션 필드의 정보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양이 많이 늘어났고 CRC 체크하는 이 상황이 2014년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이미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non-ISO, 2014년도에 CRC를 변경하기 전에 표시한 포착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 FD에 대해서 그리고 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디코딩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디코딩하는 방법들 그리고 샘플링 속도가 어느 정도나 돼야 디코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을 포착할 때는 캔이 기본적으로 디퍼렌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캔 하이 신호하고 로 신호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싱글 핸드 프로그로 보니까 일반 패시오 프로그나 에큐 프로그로 싱글 핸드 프로그로 포착을 했을 때 캔 하이는 2.5V를 기준으로 해서 도미넌트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리세시브하고 도미넌트가 반복되고 있고요. 캔 로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낮은 쪽이 도미넌트가 되고 이쪽이 리세시브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보통 이게 디퍼렌셜 신호이기 때문에 스코프에서는 디퍼렌셜 신호를 보려면 캔 하이에서 로를 빼주시면 이런 신호를 보게 되는데 이 디퍼렌셜 신호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공통으로 데이터 라인 캔 하이하고 로에 들어오는 공통으로 들어오는 노이즈들이 다 제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퍼렌셜 시그널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차동 프룹을 이용해서 곧바로 싱글 라인드 하이 로를 따로 포착하지 않고요. 이 디퍼렌셜 된 이 신호를 차동 프룹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캔 신호의 프레임인데요. 디코딩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컬러코드 된 창은 그러니까 id는 빨간색, 스톱비트는 노란색, 그리고 dlc 녹색, 데이터도 데이터는 파란색, crc는 거의 푸른 보란색.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고요. 이걸 기본적으로 헥사코드로 디코딩을 했을 때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dbc 파일이나 또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arxml 파일을 가지고 계시면 이건 심볼릭 디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id 400번에 오는 데이터는 엔진에서 나오는 데이터고 얘가 캠 스피드는 얼마고 파워가 얼마다. 이런 엔지니어링에서 실제 사용하는 용어로 dbc 안에 있는 데이터를 풀어서 그대로 테이블로 디코딩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켄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만 전송이 되고 클럭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pll에서 클럭을 풀어내게 되는데 pll이 어떤 락킹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일정한 트랜지션이 없는 비트들이 5비트 이상 지속이 되면 다섯 번째 이후에 반드시 스톱핑 비트가 포함이 되도록 강제로 들어가도록 프로토콜이 정의가 되어있고요. 이런 스톱핑 비트를 확인할 때는 오실로스코프 인터페이스에서 스톱핑 비트를 확인할 거냐 안 할 거냐 체크를 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크를 했을 때는 sb 스톱핑 비트라는 걸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없이 그대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스톱핑 비트를 표시하게 되면 하이라이트 돼서 스톱핑 비트 위치들이 하이라이트 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can fd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프레임들이 여기까지 바뀌었고요. 특히 앞쪽에 이쪽 id하고 dlc 부분까지는 아비트레이션 필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스피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데이터 필드의 속도가 비트레이트 스위치 이 상태에 따라서 여기 상태에 따라서 데이터 비트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crc가 체크가 끝나고 나면 이때 속도는 다시 또 아비트레이션 페이지하고 똑같은 이런 속도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can fd 디코딩을 하실 때는 두 가지의 스피드를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노미널 비트는 아비트레이션 필드에 대한 데이터 속도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비트 레이트는 데이터 트랜스미션 페이지 그러니까 데이터들의 전송 속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모두 다 문제없이 디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an fd 같은 경우에도 컬러 코드로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dbc나 ar xml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식으로 심볼릭 디코드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고시에서 crc 체크에 대한 업데이트 하기 전에 can fd 신호를 지금 non iso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된 스태스들은 iso 교격을 따르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crc 비트 안쪽에 stop it bit에 대한 count 필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on iso하고 여기는 non iso하고 iso의 두 가지를 비교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쪽에 stop it count 필드가 있느냐 없느냐는 최근에 차이고요. 그리고 iso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non iso라고 체크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crc에 대한 에러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실 경우에는 파랗빛 에러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실제 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iso를 따르 그러니까 crc가 업데이트 된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디코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실제 신호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oisiloscope 화면이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신호가 can 신호인데요. 여기에 한번 디코딩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디코딩을 하실 때는 복잡한 메뉴 없이요. 실제 신호가 입력되고 있는 채널 메뉴에 들어가보면 이 안에 decod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decode 확인을 하시고 현재 채널 2번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setup에서 채널 2번 신호를 can standard format으로 decoding을 하는데 현재 데이터 속도는 500kbps라고 하고 설정을 하시고 그대로 view decode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id 필드가 얼맞고 그리고 remote frame이냐 아니냐 각각의 세팅들 그리고 stop bit가 표시가 되는데 잠깐 멈춰가지고 보겠습니다. stop bit를 내가 표시할지 안 할지를 여기서 결정할 수가 있고요. show stop bit라는 체크박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 비트의 간격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show bit index라는 체크박스를 확인을 해주시면 각 비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화면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symbolic을 해놨는데요. symbolic이니까 dbc가 있다. 그러면 이 브라우징 메뉴에서 브라우징 메뉴에서 내가 어떤 dbc 파일을 적용할지 적용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hexademical로 그래서 id가 얼마였고 데이터가 현재 얼마고 dlc는 한 바이트다라는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can fd도 마찬가지예요. can fd는 제가 채널 1번에 올려놨는데요. 채널 2번을 잠깐 끄고 채널 1번에서도 채널 1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채널 1번에서 신호를 받아보고요. 이게 can fd 신호인데요. can fd도 마찬가지입니다. can 채널 1번에서 decode 그리고 그 다음에 can fd로 해서 확인을 하는데 현재 arbitration 필드의 데이터 속도는 500kbps고 실제 데이터 필드의 속도는 4Mbps다 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 view decode을 하시면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can fd 필드에 지금 테이블들이 보이는데요.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필드를 터치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을 전체 한 프레임을 그대로 확대를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bit stuff를 확인하겠냐 안 하겠냐 확인하겠냐 안 하겠냐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crc가 업데이트 된 crc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한테 나는 업데이트 되지 않은 거다 라고 표시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crcbit 에러를 표시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 crc 부분만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맞다면 처음 fd의 crc 비트는 처음 crc가 확인될 때 반드시 stopbit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매 하나 둘 셋 네 비트 이후에는 스톱핑 비트들이 강제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ecode decode에서는 이런 식으로 iso 내가 어떤 형식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arbitration field의 속도하고 데이터비트의 속도만 지정해 주시면 바로 decoding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arxml dbc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symbolic decode로 바로 전환하시면 해당하는 bit에서 프레임에 대한 시그널들의 정보들을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걸 해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따로따로 canft 따로 can standard 따로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버스 아 뭐 i2c spi가 됐건 can 여러가지의 그런 프로토콜들을 한꺼번에 4개까지 decoding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1번 2번 그리고 cent bus를 지금 현재 포착을 하고 있는데 포착한 화면들을 그대로 같은 시간대에 어떤 일이 어떻게 데이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에서는 시간상으로 발생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can standard cent canft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can 지금 제가 아까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릴 때는 한 프레임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search나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긴 타임베이스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decoded 데이터 결과들이 겹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테이블에서 첫 번째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터치해가지고 확대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decode 탭에 보면 search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search에서 내가 id를 가지고 서치를 할 건지 아니면 전체 프레임 중에서 id extended bit만 프레임만 포착을 할 건지 dlc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status가 에러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찾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서 서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칭을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필드들만 보시는 것처럼 필터링을 해가지고 decode를 나머지 관심 없는 애들은 그대로 decoding을 하지 않고요. 관심 있는 애들에서만 decoding을 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 확인을 해 드리고요. 이따가 그리고 실제 필터링 방법은 나중에 디버깅할 때 굉장히 용도를 훌륭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id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나는 현재 200번 id에 관련된 신호품들만 확인하겠다. 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400번에서 410번 사이에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id에 그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코프를 통해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임베이스가 굉장히 짧은데요. 긴 타임베이스로 가지고 가서 긴 타임베이스로 가지고 가고요. 데이터도 좀 더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현재 여러 정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으려면 보통 찾으려면 이런 식으로 내가 나는 이 필드를 보고 싶다. 아니면 1203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나씩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id 필드를 엑셀처럼 여기 id 필드에 보면 아래쪽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이 정보 중에서 012 id만 확인을 하고 싶다. equal로 해서 표시를 하면 이때는 보신 것처럼 모두 다 012만 디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순차적으로 어떤 데이터만 클릭해도 모든 데이터들 내가 보고 싶은 012 id가 012인 애들만 이렇게 디코딩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모든 매저먼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필터링을 적용하게 되면 필터링을 적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디코딩을 하고 관심 없는 데이터들은 디코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코딩을 했는데 과연 스코프에서는 타임베이스를 자꾸 길게 가져가거나 그러면 샘플링 속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코딩을 하려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 최소한 다섯 샘플 이상 네 샘플에서 다섯 샘플 이상 한 비트의 데이터가 들어와야 샘플을 뭐죠 디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이 상당히 섞여 있는데요. 실제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여기는 한 비트에 지금 두 샘플밖에 못 집어넣은 거고요. 이쪽에서는 데이터를 한 비트에 네 개 이상 샘플을 해서 데이터를 디코딩을 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호를 관측을 할 때는 데이터 전송 속도의 최소한 다섯 배 이상이 되도록 샘플링 속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타임베이스 메뉴에 들어와 보시면요. 타임베이스에 들어와 보시면 샘플링 레이트를요. 메모리에 따를 거냐 아니면 픽스에서 고정해서 볼 거냐가 있는데 이쪽에서 샘플링 속도를 픽스 샘플로 고정을 하시고 원하는 샘플링으로 지정을 하신 후에 확인을 하시면 타임베이스 변경을 하더라도 최대한의 샘플링을 또는 원하는 최소한의 샘플링을 유지하면서 신호를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에는 제가 필터링을 통해가지고 디코딩된 결과에서 내가 원하는 필드들만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CAN에 대한 내가 원하는 아이디만 골라가지고 항상 스코프 센터 또는 원하는 위치에서 데이터가 나오게 할 수가 있는데 표시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프레임들을 포착하고 또는 에러신호가 포착이 되면 에러신호가 발생을 하면 에러신호들만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아이디나 또는 특정 아이디에 포함된 데이터의 범위를 이용해서 트리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헥스 데시마를 이용하거나 또는 심볼릭 그러니까 AR, XML이나 또는 DBC를 이용해서 트리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실제 스코프에서 디코딩을 한다 또는 트리거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트리거 모드를 오토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트리거 아이디를 지정하고 내가 원하는 거 포착할 때는 노말 모드의 트리거를 사용하셔서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정확히 포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트레이트나 Threshold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하지만 싱글 엔드 프로브를 사용했다. 그러면 2.5V를 기준으로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Threshold 전압을 지정하셔야 정확하게 트리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anSerial이라는 CanData 또는 CanFD로 지정을 하셨을 때는 내가 ID로 트리거를 하거나 또는 ID 데이터 또는 에러 프레임을 포착할 수 있는 세부 메뉴가 또 마련되어 있구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서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 샘플에서는 ID를 ID를 이용해서 ID가 410번인 데이터를 포착을 하겠다. 근데 화면을 보면 세 가지 프레임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래쪽에 삼각형이 조그맣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누구냐면 410번이라는 ID가 딱 만족되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ID하고 데이터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데이터를 지정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해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 까지 200번 ID에서 특정한 데이터가 포함된 이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데이터 컨디션에서 내가 equal로 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값이 포함된 걸 포착을 할 거냐 아니면 in range를 통해서 minimum에서 max, maximum을 정하고 이 범위에 데이터가 들어올 때 트리그를 할 거냐라는 걸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hex 값을 이용해서 트리그를 하고 있고요. 처음 0번 비트부터 15번 비트까지 그러니까 16개죠. 16개 비트 폭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직접 hex 값으로 hex 데미실로 대시멀로 해서 입력을 하려면 쉽지 않아요.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can fd에 있는 decode 를 하게 되면 각 메시지 안에 있는 시그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시그널들의 정의들 그리고 이 값이 나는 현재 캠 스피드가 캠 스피드가 515rpm 보다 높거나 값거나 클 때 포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트리거 위치에서 이 부분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정을 하고 이 부분은 언제든지 확대를 통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딩을 하건 트리거를 하건 can fd를 그 dbc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화면에서 포착한 이 범위 0분에서부터 87t2까지 범위를 10ft dbc에서 거리가 7m 이내에 있을 때 8m 0부터 8m 사이에 있을 때 데이터를 포착을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포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직접 이것도 스코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트리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오토 모드를 놓게 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오건 들어오지 않건 내가 항상 어디선가 트리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토 모드는 내가 적절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트리거 모드를 사용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노멀 모드를 사용을 하시고 노멀 모드를 사용을 하셔서 트리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아이디를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채널 1번 CanFD신호인데요. CanFD신호에서 나는 시리얼 데이터에 CanFD프레임을 이용해서 채널 1번에서 들어오고요. 이 레벨은 신호 안쪽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호 안쪽으로 넣어주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AllFrame으로 하면 아이디에 관계없이 모두 다 업데이트를 해 주고요. 나는 아이디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비트에 05번에서 트리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05는 없네요. 05, 0을 가지고 트리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속도가 네. 속도가 500k에 4Mbps의 데이터 속도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쪽 센터 라인에서 화면 중앙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서 보시는 것처럼 05가 050이라는 아이디가 나왔을 때만 화면에 업데이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화면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호를 보시면 계속해서 거의 1초에 한 번씩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anFD에서 아이디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다른 걸 한번 볼까요? 200번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번이 현재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200번 아이디에서 데이터가 나는 00에서부터 첫 번째 필드가 00하고 같은 걸 찾으라 그랬더니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못 찾고 있는데 이한테 나는 그러면 03하고 같은 건 있느냐 물어보면 데이터가 03이 들어온 순간에 03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필드에서 03이라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 필드에서 트리그가 바로 이루어지고 정보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밑에 심볼릭이라고 있는데 심볼릭 디코딩을 이용해서 나는 그러면 내가 현재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네 잘못 지정됐네요. CanFD에 대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CanFD를 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BreakSocket 얘를 가지고 트리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얘가 트리거를 바로 CanFD에 대한 트리거를 수행을 해 주는 거죠. 파인베이스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정한 CanFD에서 지정한 여기 바디 데이터에서 트리거를 하고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 특정한 상태일 때 나는 데이터를 내놔라. 그러면 해당하는 bt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표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니까 정상적인 신호들에 대한 트리거 방법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에러 신호가 있을 때 에러 신호를 포착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느냐 그러면 Can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러 프레임들을 내가 원하는 그 에러 프레임들이 있을 때를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CanStandard 같은 경우는 에러 프레임 그리고 StopIt 에러 CRC 체크.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CanFD CRC 업데이트된 CRC를 가지고 있는 필드에서는 StopIt CounterError 하고 CounterParity까지 체크할 수 있는 5개 에러에 대해서 체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에러 트리거 같은 경우는 실제 디버깅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트리거 모드는 노말이나 싱글에 사용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퀀스 기능이라고 해서 메모리를 분할해 놓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메모리를 분할하는 기능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디버깅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CanFD에 대한 에러 프레임을 포착을 하고 있는데 에러가 발생하고 에러가 프레임이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에러 프레임이 여기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진 애는 012번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테이블에서는 테이블에서는 정상적인 필드들은 정상적인 필드에는 스테이터스가 비어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에러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에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CanFD에 500K에 4메가 에러 프레임을 전체 정의된 에러 프레임을 사용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스톱빛에 에러가 나면 빨간색으로 빡색을 쳐주고요. 스톱빛에 에러가 났다는 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액 에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 지금 시도가 된 것 같은데 이걸 예를 들어 모두 다 디코딩이 되어 있다면 이 안에서 에러필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필터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 보시면 스테이터스에서 나는 액 에러 또는 에러가 포함된 애들만 확인을 하겠다라고 필터링을 하면 이때는 정상적인 데이터들은 디코딩을 하지 않고요. 에러 프레임들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이 위치에서 지금 액이 있어야 되는데 액 정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액 에러가 발생했다. 라는 것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한 번에 끝났다면 모르지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임 베이스 메뉴에 보면 시퀀스라고 해서 메모리를 분할하는 기능인데요. 메모리를 분할해 두면 지금 현재는 제가 10개로 여기 시퀀스 10개로 분할을 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러가 발생했을 때 화면 시그널 두 번째 세 번째 원하는 개수만큼 포착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에러 신호들은 각각의 발생시간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생시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확인은 분명히 하나씩 따로따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버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런 에러가 주기적으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랜덤하게 발생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퀀스 메뉴에 보면 실제 포착한 시간 그리고 첫 번째 신호에서부터 두 번째 첫 번째 신호에서 세 번째 첫 번째에서 각각 차이나 첫 번째 에러가 발생한 이후 시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마지막 필드에 있는 이 시간 정보입니다. 얘는 between-segment라고 해서 에러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시간차 두 번째와 세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각 세그먼트 간들의 시간차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의하면 평균 약 1.5초 사이로 이런 에러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실루스코프에서 직접 CANFD와 CAN 프레임에 대한 에러 신호를 포착하는 그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신호는 아비츄레이션 필드가 500km MPS고 데이터 필드는 4MG CANFD 신호인데요. 자, 트리거 메뉴에 들어갈 때는 이쪽 트리거 메뉴 아이콘에 들어가가지고 뭐 시리얼 데이터에서 CAN 이렇게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시리얼 디코드에서는 시리얼 디코드 메뉴라는 이 메뉴 안에서 그대로 디코드를 설정을 하시고요. 제일 앞쪽에 가서 트리거 링크 투 트리거를 체크박스를 하게 되면 이쪽 셋업에서 설정한 이런 설정들이 모두 트리거 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에러 프레임을 포착하겠다. 근데 이 에러 프레임을 포착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트리거 메뉴입니다. 트리거에서 오토, 노말, 싱글 차이는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디코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 모드로 놓게 되면 내가 에러 프레임을 포착하고 싶었지만 정상 신호가 들어왔을 때도 모두 다 신호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에러 신호를 포착할 때는 잊지 마시고 싱글 또는 노말 모드 트리거를 사용하셔야 정확하게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만 트리거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트리거 메뉴를 노말로 놓고요. 에러 프레임을 포착하겠다 라고 에러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러의 타입들은 모두 다 선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노말에 놨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가 웨이팅 포 트리거라고 해서 에러 프레임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 상태 메시지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 여기 있는 트리거 시점에서 에러 프레임 신호가 보시는 것처럼 포착이 되는 거죠. 에러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파형을 업데이트를 해 줍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창에서 테이블의 스테이터스 창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에러 프레임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전체 프레임을 감싸가지고 현재 발생한 에러 타입이 프레임 에러다. 라는 것들을 이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에러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현재 봤더니 여기에서는 스톱이트 에러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두 번의 에러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정상 KNFD 프레임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에러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또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마다 형태가 똑같은지 아닌지를 보려면 따로따로 구분해서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시퀀스라는 기능인데요. 시퀀스는 타임베이스 메뉴에 있고요. 타임베이스 메뉴에 보면 시퀀스라는 항목인데 시퀀스는 오실로스코프의 포착 메모리를 분할해 놓는 겁니다. 제가 잠깐 멈춰놓고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시퀀스에 갔더니 시퀀스에서 넘버그 없음 메모리를 몇 개 방으로 나누고 싶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10개만 나눴고요. 이때도 트리거 모드에 대해서 동작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노멀 모드에 놓게 되면 트리거에서 노멀 모드에 놓게 되면 세그먼트 10개로 지금 구분한 이 상태에서 10개가 꽉 차고 다음에 또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싱글 모드로 놓게 되면요. 에러 신호를 10개를 포착하게 되면 바로 스코프가 업데이트를 바로 멈추게 돼요. 그래서 현재 보면 오른쪽에 벌써 8개 9개 10개가 꽉 찼네요. 그래서 첫 번째 세그먼트에 포착한 에러 두 번째 세그먼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아까 구분한 이 10개에 대한 모든 에러 프레임들이 포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는 스톱빛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각각의 방들을 따로따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형들을 확인할 때는 이 중에서 원하는 걸 누르시거나 아니면 전체 원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스크롤을 통해서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하는 프레임들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을 했느냐라는 것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스코프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딱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간차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시퀀스 메뉴에서 쇼 시퀀스 트리거 타임스라는 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언제 포착이 됐는지 그리고 비트윈 세그먼트에서 각 세그먼트들 간 결국에 에러가 포착된 시간의 시간차들 각각 세그먼트의 시간차들을 확인하고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레임들은 약 959, 960 평균 약 960이라고 보는게 맞겠네요. 대략 1초에 한 번씩 이런 에러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기능을 해 놓으면 항상 메모리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데모를 위해서 시퀀스를 오프를 하고 리얼타임 모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에러프레임이 발생을 했을 때 에러프레임이 발생을 했을 때 신호를 CANFD에 대한 에러로 확인해 봤구요. 이어서 CANVAS에 대해서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트리거는 다시 제가 엣지 모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채널 2번에 엣지 모드로 놓구요. 디코드에서는 CANFD는 일단 빼고 CAN 신호에 대한 채널 2번에 CAN STATED를 ON 해 보구요. 현재 현재 CAN 프레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보드에서는 CAN 신호에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베이스를 한 번 조절을 해 볼게요. 타임베이스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 상태에서 에러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자 보죠. 여기서도 이제 트리거 메뉴를 설정을 해야겠죠. CAN STANDARD에서 그대로 CAN STANDARD 포맷을 가지고 트릭을 하겠다. 그리고 ALL 프레임에서 나는 에러 프레임 신호를 골라서 보는데 아까 CAN FD에서는 CRC에 대한 스톱빗 카운터하고 패러티 체크한게 있었는데 CAN STANDARD에서는 에러 프레임 그리고 스톱빗 CRC 세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상태에 놓고 트리거는 지금 제가 노말로 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에러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보여주느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트리거 시점이 여기니까요. 이 부분에서 트리거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프레임들이 있구요. 정상수신호들이 쭉 있고 그 상태 저 뒤쪽에 지금 액이 이렇게 액에러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신호가 지금 몇개인지를 모르고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거나 스크롤해서 이걸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스테이터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필터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이쪽에서 눌러가지고 필터에 필터를 다루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퍼레이터가 뭐 equal 도 있고 not equal 그리고 contains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액 에러 같은데 스테이터스는 텍스트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에서 나는 액 또는 에러가 포함된 것만 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contains를 넣으면 전체 글자 중에 일부만 포착된 것들도 표시되는 것들도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에러가 있는 에러라는 글자가 있는 것들을 골라보겠다. 그리고 이네이블 하게 되면 정상적인 프레임들은 전부 디코딩이 되지 않구요. 정상적인 것들은 디코딩이 되지 않고 에러 프레임들만 이렇게 쭉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어떤 것들을 확인을 에러 프레임들에 대한 신호들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에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보이는 시간 차이를 따로 계산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CanFD 보여 드렸던 것처럼 시퀀스 기능을 이용해서 타임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단발로 발생하는 것들은 시퀀스가 훨씬 보기가 쉬울 거구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발생한 상황 그리고 긴 타임베이스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필터를 이용해서 에러 프레임 신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서 보시면 디버깅하거나 에러 신호들을 관측하고 정상 신호하고 에러 프레임들하고 구분해서 신호를 관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필터나 이런걸 통해서 데이터들을 디코딩하고 트리그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이번엔 매조먼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가장 많이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한 이그지션 아나로그 신호가 올라오고 나서 이 이후에 내가 원하는 캔신호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보시는 것처럼 커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커서를 이용하게 되면 물론 단발로 일어난 것들은 측정하기 쉬운데 시간이 변동이 있다. 그러면 매번 멈춰가지고 커서를 움직이거나 해서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실루스코프에서는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약 열 가지 정도의 측정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캔 메시지에서부터 아나로그 신호까지 또는 반대로 아나로그 신호에서 캔 메시지까지 또는 메시지와 다른 버스들 두 개의 버스들 사이에 또는 게이트웨이를 통과한 캔과 캔 사이에 딜레이가 얼마냐 또는 같은 버스 내에서 메시지와 메시지 사이에 시간차를 측정하고 로드를 계산하고 비트레이트를 계산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한 열 가지 정도의 특정법을 제공합니다. 아까 보셨던 이 아나로그 펄스에서부터 특정 idbit까지 지금 측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나로그2 메시지라는 이 그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직접 메주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 2번에 채널 2번이 하위로 올라가는 시점에서부터 id 300번이 나오는 시간까지 딜레이가 얼마냐 그래서 이것들은 통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통계 처리된 데이터들은 히스토그램이나 또는 트렌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추가적인 분석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min에서부터 max까지 그리고 전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체 시간 중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 뭐 여기서는 200번 id를 예로 두르고 있는데 200번 id가 시간이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 로드를 통해서 id가 200인 경우에 로드가 얼마냐 그랬더니 약 4% 정도 된다고 매저먼트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노드 여기서는 canfd 노드하고요. 이 안에도 지금 can 메시지가 스탠다드 can 메시지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그죠. can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메시지에서부터 이 안에 다른 버스에 있는 데이터 아이디어와 시간 차이가 얼마냐 두 데이터 메시지와 메시지 사이에서 특정 지정한 메시지 안에서의 시간 차이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can 메시지 안에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에 대한 정보들이 지금 디지털화 돼서 이 안에 디지털 데이터로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 시그널 값을 직접 내가 아나로그 값 또는 실제 변동하는 그 값들로 환산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00번 아이디를 필터링을 해서 200번 아이디에 있는 누굽니까? 첫 번째 바이트네요. 0번에서부터 8개 비트니까요. 첫 번째 바이트 데이터를 정보를 풀어달라 그래서 숫자로 해서 현재 측정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 대한 정보가 미니멈 39에서부터 맥시멈 3.3까지 변동을 했다라는 것을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값들은 이 값들은 플롯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길게 놓고 실제 아나로그 신호 값들이 들어가 있는 시그널이 시그널의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느냐 라는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디지털 투 아나로그 컨버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아나로그 신호에 대한 측정들 또 순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된 값들은요. 트렌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값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앞에 얘기했던 이 아나로그 컨버터는 실제 신호하고 똑같은 이 위치하고 이때 시간 이 위치하고 이때 이 위치 시간에서의 변동된 값 이 위치에서의 변동된 값들을 직접 그려주고 있었다면 얘는 이 트렌드라는 데이터 로깅 기능을 이용하면 이미 지나가고 화면에 없는 데이터들까지 누적을 해서 최대 100만개의 샘플까지 데이터를 누적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nSignal에 대한 데이터 로깅을 충분히 오랫동안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트렌드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iDiagram도 쉽게 그려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iDiagram을 그리면서 필터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200번 신호에 대한 신호 품질만 따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Delay 그러니까 Propagation에 따른 iMask를 침범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체크를 하고 페일이 발생하면 어떤 액션을 할 것인지 라는 것들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Parameter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서로 다른 버스 4개까지 동시에 할 수가 있고요. CanStandard CanFD FlexRay 여기서는 Limbus까지 4개를 동시에 지금 i를 그리고 있고 디코딩을 수행한 후에 이런 식으로 i를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얘는 어떤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곳에서 지금 id가 속겨 있고 그중에서 페일이 침범이 됐는데 누가 침범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그러니까 id를 골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페일만 지금 났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어떤 비트에서 이걸 보면 오버슛이 생기고 링백이 있다가 이쪽에서 이 부분이 센터에 있는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됐는데 전체 포착된 데이터 중에서 1131번째 비트가 이런 식으로 깨졌다 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떤 아이디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가 섞여 있는데 어떤 아이디가 에러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데이터 필드의 누구죠? 필터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빼보거나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002번 전체 중에서 002만 확인을 했더니 아이가 아주 깨끗합니다. 얘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더 추가하거나 또는 제외를 하거나 하면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빼가 보는 거죠. 지금 현재에서는요. 그게 02하고 501을 제외해라. 나머지 필드만 보이는데 그러면 에러를 발생하는 애들은 이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빼가면서 확인해 보니 지금 200번 아이디가 링백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현재 침범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디버깅을 하거나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보셨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필터를 적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여기 데이터가 지금 지금 캔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매저먼트나 아이디아그램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아이디아그램을 나는 확인할 때 그러면 이 디코드 메뉴에서 그대로 아이디아그램 탭에 오셔서 비트 속도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확인을 해 보겠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로 아이디아그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줌은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줌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i 메뉴로 들어갈 때는 아이콘만 터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는 아이 마스크도 표시를 해 보겠다. 그러면 아이 마스크도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는 굉장히 여기 들어오고 있는 애들은 굉장히 깨끗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한테 필터만 적용하는 것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400번 아이디에 400번에 관련된 아이디의 신호품질만 골라보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equal 400 아이디를 지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의 그 아이디들은 전부 이 아이 다이그램에서 제외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외되고 400번만 표시를 합니다. 반대로 400번이 아닌 애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 400번을 제외한 나머지 필드들에 대한 아이 다이그램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뭐죠 이 아이 다이그램 신호품질도 보면서 이렇게 데이터들의 필터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비트들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그거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데모를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채널 3번에요. 채널 3번에 신호를 하나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이 특정한 아이디 비트가 평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여기서 아이디를 제가 지정한 아이디는 300번입니다. 300번 아이디를 놓고 트리거를 해 보면 트리거 포인트에서 지금 계속 웨이팅 포 트리거로 해서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신호가 나오지 않는데 자 핸신호에서 채널 3번에 이렇게 했구요 예를 들어서 한번 신호를 한번 올려볼까요 채널 어이쿠 예 소스가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지금 펄스가 딱 하나 나오면서 이쪽 트리거된 지점을 보시면 트리거된 지점을 보시면 300번이라는 아이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그러니까 이 싱글 펄스가 나올 때만 300번이 표시가 됩니다. 얘가 없을 때는 300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때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타이밍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요 여기에 디코드 메뉴에서 이렇게 디코드 두 번째를 가지고 나는 아나로그 신호에서부터 특정한 메시지까지 신호를 측정하겠다 그리고 파라메타 1번에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어플라이를 지정하게 되면 채널 1번에서 파라메타 1번에서 아나로그 신호에서부터 내가 지정한 메시지까지 보겠다 라는 거구요 여기서 아나로그 신호는 채널 현재 3번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디코드 두 번째에서 캔이 디코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이런 측정값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트렌드를 통해가지고 트렌드를 통해서 확인을 또 해볼 수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게 신호가 나오는데 트렌드도 10개만 해볼까요 10개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신호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죠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서 최대 100만 100만 비트까지 트렌드까지 트렌드를 해가지고 데이터 로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 제가 간단히 기본적으로 디코딩에서부터 i-dialon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1시간에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약간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에 따로 캔 메시지나 또는 여러가지 파라미터 관련된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자세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채팅창에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을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르크로이드에서 현재 마우이스튜디오라고 해서요 PC에서 스코프하고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이스튜디오를 다운받게 되면 캔 캔 캔 캔 fd i2c spi 센트 각종 디코딩 옵션까지 약 50가지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탑재가 되고 그러면 스코프에서 포착한 신호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캔에 대한 캔에 대한 디코드 또는 측정들을 아주 쉽게 PC에서도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다운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3페이지에 대한 8채널 스코프까지 에뮬레이션을 하면서 신호를 측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는 저희가 텔레다인 르크로이 닷컴에 오시면 오토모티브 관련된 베이클 버스라든가 또는 이슈 디버그 그리고 이더넷 관련된 여러 가지 EMC까지요 이런 솔루션을 따로 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질문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질문이 생기시면 전화 010-4525-2239 아니면 텔레다인 닷컴에 창원.5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보여드린 이 웨이폼 그러니까 신호에서 포착한 웨이폼을 샘플로 받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웨이폼을 랩노트북이나 트레이스 파일로 포착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깐 한 뭐 1-20초 정도 더 기다렸다가 질문이 없으면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레코딩한 데이터는 다시 올려놓고요 자료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약 50분 정도 간 진행이 됐는데요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른 그 주제로 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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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 사과 영상 이날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